비쏘 빅톤 싱글 앨범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으로 가시죠! 다 같이 놀면서 축구하는 그런 신인데 진짜 리얼로 축구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형! 팀 밸런스 도대체 무엇? 리얼도 너무 율등하긴 한데 못 하는 걸로요? 네 체육 시간하고 밥을 먹는 시간인데 먹는 신이라서 다들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경찬이랑 오목을 두고 있는데 경찬이가 생각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요. 약간 도진하고 있어요. 진짜 친한 분이에요.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느낌이 좋지 않아요. 뭔가 그 의자가 이제 곧 사라질 것 같아요. 오목을 입었던 건 과구라는 친구예요. 현재 여자를 그리고 하는 비닐을 찍고 있어요. 인생이 다 명기이고 감정이 다 누구일까요? 잊지 마세요.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래 사랑이란 믿음 배려 용서이 해 시간이란 못 속인데 모순이 된 모습이 제 모습일 테니 신은 꽃송이 돼 가끔 지나간 계절처럼 다시 돌아오길 바래 어깨 넌 뭐 포트를 벗고 썼는데 의식하는 강의가 좀 더 웃겼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슬린 리포터와 팬 리포터인데요. 저희가 지금 댄스 퍼포먼트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 이렇게 의상을 바라 입었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생명병한 저 꽃잎다라라는 가사가 있어요. 꽃잎처럼 꽃잎처럼 퍼졌다가 이제 딱 이렇게 꽃잎을 딱 세워보는 거예요. 저희가 떨어지는 꽃잎이 저 꽃잎다라 너와 함께 춤을 춘다 그날처럼 예 그게 없어 제 개인씬을 찍은 철길이 왔습니다. 차가 지나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진짜 다니더라고요.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뒤의 배경이 모니터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쁘는데 진짜 무슨 노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재만 떨어질 것 같아서 많이 보여요. 1.5배속으로 계속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노래가 신나는 디스크 음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안녕 이대로 안녕 오늘도 그립고 그립다 그 날 여간 저 꽃잎다라 너와 함께 춤을 춘다 그날처럼 예 이라고 부러웠다. 아 이라고 부러웠다. 수고하셨다. 미디어 5월 엔 마무리 잘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앨리스 사랑해요. 안녕